미미는 자? 오빠 먹어 뭐 있어? 봐봐 메뉴판 미미 시간 됐어 오빠 이거 먹어 오빠 순살 치킨 맛있겠다 맵지 라면 맵지 돈까스 크레라이스 쇼치와 섹취 신약사품 맛있어 엄마 이거 먹자 엄마 이거 먹자 맛있어 나는 불고기 불고기 맛있겠다 맛있겠다 침해 침해 치킨 이것도 뭐 시장 어떻게 섹쇠 얘기중이지만 얘기 좀 해주세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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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음? 생각보다 조금 갱깝다. 근데 이거 안 먹으면 더 맛있어. 진짜 맛있어. ㅎㅎㅎㅎ 이제 한 명이 왔어요. 왜? 왜이렇게 뭐? 우리의 카카, 카카, 카카였, 칠판 내가 볼 수 있을까? 다시 손님하세요 손님하세요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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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한국 친구들이 있으면 놀러 왔을 때는 고추장 이런 거 주면 되게 좋아하겠네. 아니요. 한국 친구들 안 먹을 수 있지. 아 한국 친구가 놀러 오면. 좋아하겠네. 그게 대접이겠네. 그냥 크림을 안 먹을 수 있어요. 근데 3일까지는 버틸 수 있어. 3일 뒤에 주면 되겠네. 막. 밋밋한 거. 밋밋한 거 주다가. 3일 뒤에. 그냥 비슷한 거 사줄 필요 없이 고추장만 줘서 되게 좋아하겠다. 다 먹었어? 몇 시대 얘기지? 저기 갖다 놨어요. 여기 있는 거 갖다 놨어요. 그냥 계란을 못 먹었어요. 그래서쪽에 두oned inches. 역시 계란이 잘 먹었을 때. 응. 잘 먹었지? 이제 어디다가 갖다 놔냐면은. 저오오오오오오오오. 여기다 갖다 놨으면 됩니다. 여기가 다 먹었어요. 잘 먹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